아르헨도 봐 얼마나 잘 살고 있어 지금 이거 되게 극단적인 룬하고 특성 들었거든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올 공속에 방어력만 있는 룬의 12-18입니다 티모 서퍼데 티모 서퍼데 라인 에서는 진짜 짜증나는데 알 리스트 하면은 이거 뭐하라 소환사의 협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환사의 협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환사의 협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 아무도 안 나와? 다 튕겼어? 헐 뭐하는 거예요? 아무튼 망했네 튕긴 게 아니라 그냥 잠수야 이거 튕긴 게 아니라 다 튕겨사도 안에서 안에서 아 비 turbia 튕긴 게 왓드 아 아 도중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룬하고 특성을 들었는데도 정글 도는 데는 뭐 크게 무리는 없네요 다음은 룩입니다 티모 서포트 자네요 아 참나 아 정 storage Well e 에이 씨 아 진짜 더블킥 에이그 많이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공격 좀 지금 할 말이냐 저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상대하네 아 이리와라! 이리와라! 시작이다 저거 대놓고 맞으면 안되는데 짜잔! 내가 돌아왔다 그건 왜 맞아요? 아 진짜 패시브 좀 아꼈다 쓰지 패시브 밀고 싸웠는데 망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준비 완료 넘겨보아라 집 갔겠다 집 내가 상대하게 갑시다 아 팀워 이제 내 철회다 다음은 룰 이리어보아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여고하라 아군이 다녔습니다 리브는 틀린 유저인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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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브야 리브야 이분이 저러다가 딱 마이아한테 이제 죽는 각이죠? 어? 잠깐에 아.. 포호식이 10분에 나와가지고 공격 준비 완료 야잔 내가 돌아왔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공격 준비 완료 아 자율은 적을 너무 맞아 쟤 아군이 당했습니다 공격 준비 완료 어? 쟤 까지 못해 뭐야 짜잔 내가 돌아왔다 넘겨보라 퐁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퐁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에이 용도 주고 다줘야되네 하 가라앉아 와... 너무 쎈거 공격 준비 완료 내가 상대하네 로맨 센거 1대1 싸움을 치면은 발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공격 준비 완료 짜잔 내가 돌아왔다 아... 아... 저걸도 공격 준비 완료 블루의 유혹에 빠져있다는 함표 던지겠습니다 오... 그냥 닫고 짜잔 내가 돌아왔다 을이 전에는 도전 전략 공격 준비 와요 저 나섰어요 내가 산대 공격 준비 완료 아이고 미포템이 우리의 미포템이 이게 뭡니까 이도저도 아닌 이 템은 뭐죠 파악이 들었습니다 정수도 아니고 무대도 아니고 선정수 정수구나 저게 제가 상대하게 넘겨봐 우리의 Dom 하고 우리는 안 Olá 우리의 Dom 우리의公회 כי lake 그렇지 우리가 뱈콩 우리의 터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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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상대하니. 공격 준비 완료. 자이라가... 조금 너무하네요. 포탑을 파악했습니다. 굴로 먹고 싶어? 너 굴로야. 내가 상대하니. 강아지 whip cut utilizar i chung d 해봐라 공격 준비 완료 미지나이프 유식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준비 완료 도망간다. 한 방에 한 방 잡으면 돼. 못 잡았어? 미포가 딜이겨. 아 진짜 이게 어떻게 말이 안 돼. 어쩌면 좋을까요? 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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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준비 완료 내가 상대하길 anchors 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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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되나 쬐으면 살았는데 그치 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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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아아아 딜이 안나오게 간다 녹여야지 뭐 이 상황에서는 뭐 모랑 한번 더 모랑까지 가죠 짜잔 내가 졸아 놈로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준비 완료 묵고자 잘 보러 가요 도워라 아무리 다녔습니다 도워라 수업 도워라 너무 싸가요 갈게요 뭐야 한방에 와 참 나 근데 너 죽으면은 우리 이득이야 잠깐만 이걸 갈까 죽음의 무도 각압을 갑시다 도저히 저건 감당이 안 된다 체력이 너무 없으니까 바로 각압하는 건 별론가 캐리병 놓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 봐봐 우리 딜러진들이 쓰레기라고 또 짤리지 안짤려 으윽 으윽 뭐야 으윽 음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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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 안나갔어 아씨 눌렀는데 여기서 전멸 쓰는.. 전멸 딱 쓰면서 이게 씹혔나봐 아..이거 안나갔어 그럼 그래 자..이거 안나갔어 시작입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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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omorph 제압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옮겨 부하라. 이제 각압 가죠? 스테라? 스테라? 그래. 스테라. 스테라. 옮겨 부하이소. 스테라. 스테라아. … 내가 상대하니 내가 상대하니 내가 상대하니 야, 치워! 안 돼, 못 밀어, 못 밀어. 나, 사싸때 다 터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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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하아 1 라인이 안좋아 가지고 뭐 갈 데가 없다 하 자자 내가 돌아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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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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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불리한지 우리가 발 이후 먹고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들어갈 수도 없고 아 너무 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리본 들어가면은 짜잔 1 2 2 3 22 2 2 3 2 2 2 집 가자고 탑을 밀어야 되는데 준비해보아라 막자 막자 팀 혼자 밀고 옵니다 적은 척이 적은 척이 없어야 되는데 적은 척이 스프리니 너만에 왔어? 내가 상대하네 결국 또 달리네 아 그냥 모모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리워 뭐하라 내가 궁 있으면 나랑 싸워볼텐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자 내가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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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처치했습니다 녹톤이 그냥 발사를 계속하는구만 공격증이 왔습니다 학살중입니다 내가 삽니다 공격증이 왔습니다 공격 준비 와이요 공격 sådan 공격 조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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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까지 하다. 이리 와야겠다. 점점 점점. 바론 갔어야 되는데 풀템이라서 뭐 갈 게 없네 템은 해정 스포츠 이제 비스포츠는 이미 나오네 야 넘겨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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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아 으 뭐 으 아 focused 따로 백도어에서 이거 두 개 밀어야 되나?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준비 완료! 아군이 달렸습니다. 공격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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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걸 못 막네. 못 막네는 대관. 다 갔어. 자이라가 너무... 다 갔어. 자자. 아, 내가 돌아가야 돼. 공격 준비 와요. 덤벼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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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선 타비고 나보다 우리 미프 없어. 어디가가? 덤벼라. 덤벼봐라. 내가 돌아왔나 이리와 이리와 제약되었습니다 전망울이 지킬 수? 없나? 20초 뭐 지키나? 아, 뭐 지키나 아, 그러게 쏘리 아, 진짜 진짜 아, 너무 힘들었다 이게 티모 서폿이 아, 진짜 미포를 너무 못 켜가지고 아 아 너무 힘들었다 리븐도 털리고 라인이 다 터진 상태에서 진짜 어떻게 어떻게 끌고 왔는데 아 좀 더 냉정하게 했으면 이길 수 있었던 판인데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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